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체로 함께 형래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플래톤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번 시간 밀떡 만약의 전쟁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만약의 전쟁사 과연 어떠한 주제를 갖고 정작가님이 놀러오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상력의 나래를 기대하겠습니다 예전에 영화 속에 나오는 미래 무기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반응이 좋아서 2탄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좋으면 또 3탄 나오나요? 반응 좋으면 3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SF 공상과학 영화 속 무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흔히만 해서 우리가 미래 무기 미래 무기인데 조금 지나면 어? 실용화됐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현실이 과학을 따라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 가져올 거는 광학 위장 일본식 표현하면 광학 미체 이렇게 돼 있고 영어로 좀 더 있게 얘기하면 클로킹 영화에서 가장 잘 구현했던 건 프레데터 시리즈였죠 거기 보면 프레데터 시선에서 보는 그런 것도 있지만 초록색으로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누군가 프레데터를 딱 봤을 때 클로킹 기술을 딱 쓰면은 약간 뭔가 쭈글쭈글하고 뭐가 사람인 듯 아닌 듯 뭔가 물체가 있는 허공인데 뭔가 있는 것으로 딱 느껴지는 그 느낌이 또 근데 그 클로킹 기술은 1편보다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2편에 훨씬 더 잘 나왔어요 도시 배경으로 했던 저는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하지만 사실 2편이 더 좋았고 도시 배경으로 했던 같은 생각이에요 뉴욕을 배경으로 해서 좀 거기에 나온 이 클로킹 기술이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사람이 무슨 투명 망토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최근에 기술들이 슬금슬금 개발될 기미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장들은 예전부터 있었죠 길리 슈트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군대에서 입었던 위장복 저 영화 하나 더 생각나는데 뭐요? 헤리포터 시리즈 아 마곱사일도 마곱사일도 그렇죠 마곱사일도 몇 해 잘 된 게 애니메이션 중에서 공각기동대가 아주 훌륭하게 잘 나왔습니다 투명 망토 네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국민 게임이라고 보이는 스타크래프트 아 맞다 거기도 클로킹 클로킹 기술들이 꽤 들어가죠 이게 상대방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는 전쟁을 할 때 굉장히 큰 장점이 되거든요 나는 원할 때 공격하고 은신을 할 수 있는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뭐가 어디서 날라오는지 모르게 되니까 반격을 하거나 탐지하는 게 불가능한 어떻게 보면 꿈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어서 눈을 속이는 거죠 말 그대로 많은 곳에서 개발했는데 그 전까지는 그냥 길리 슈트라든지 아니면 군의 위장복 같은 걸로 메꿨지만 명백히 당연히 한계가 있겠죠 은폐 은폐를 위한 수단이잖아요 들키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근데 최근 클로킹 기술은 BAE 시스템 영국 회사죠 여기서 개발한 어댑티브 기술이라는 게 하나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능동 적외선 위장 기술이라고 돼 있어요 영국이라 얘기하고 미국이라고 읽는 그런 회사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카메라로 주변을 촬영한 다음에 그거를 본체에다가 딱 비춰서 사람들이 보기에 저게 그냥 풍경처럼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미션 임파서블에서 한번 나왔어요 크렘린에 침투했을 때 위장막을 딱 쳐놔서 자기는 뒤에서 문 따고 있는데 앞에서 경비원이 보기에는 그냥 벽면으로 보이는 나중에 이제 팔렁팔렁 거리면서 들키긴 했지만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게 논문화된 건 아닌데요 네 그 클로킹 기술의 군 관련된 기술로 채용됐다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읽어본 적이 있는데 거의 실형화 전 단계까지 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다른 이슈로 인해서 사업은 접혀졌다고 보는데 따라서 말씀 주신 게 정말 현실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 고스트리콘 게임에 짧은 영상이 있었어요 영화 버전처럼 나온 거 거기서도 보면 침투한 특수부대 미군 병사들이 고스트리콘 병사들이 이렇게 클로킹 기술을 써서 침투하는 물론 한계는 있죠 왜냐하면 움직이면 보이니까 딱 가다가 상대방이 딱 돌았을 때는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낌새가 이상한데 하고 그냥 돌아서는 장면들이 좀 나오거든요 특수부대가 그런 장비를 갖췄을 때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그게 나오게 되고 최근에는 개인보다는 전차 위장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BA 시스템에서 개발한 것도 왜냐하면 개인이 이 장비를 갖추기에는 너무 무거울 수도 있어요 카메라를 비추든 아니면 뭔가 어떤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총이랑 탄약 들기도 무거운데 이것까지 들면은 일반 보병 병사한테는 가성비도 안 맞고 무기가 너무 무거울 수 있으니까 이게 유튜브 영상을 보았는데 공중에서 전차를 타격할 수만한 그런 무기체계를 떨어뜨려요 바퀴 달린 무기체계를 떨어뜨리는데 개가 납작한데 위장을 해요 그러니까 들판처럼 전차가 저 멀리서 오는데 위장을 열고 거기에서 대전차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면서 계속 타격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데 사용돼도 정말 유용할 것 같아요 개인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매복 장비 어디에다가 딱 집어넣고 무인 장비에 딱 맞죠 집어넣고 상대방이 올만한 장소에다 숨겨놓고 지금은 장비 얘기하셨는데 가장 효과를 볼 만한 게 또 지뢰예요 지뢰는 또 땅에 묻어야 되는데 이 지뢰는 묻을 필요도 없죠 그렇게 위장해 놓으면 투하를 시켜서 딱 세워놓으면 주변에 위장 클로킹 기술을 쓰면 바닥인가 보다 바닥인가 보다 하고 지나가다가 터지는 거죠 병사도 탐지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을 한국군에 적용한다고 했을 때 가장 효율적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실적이 두드러질 수 있는 거는 13특임 여단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참수부대 참수부대 그리고 또 하나 이게 클로킹 기술의 어떤 응용 기술인지는 몰라도 영화가 하나 생각나는데 미션 임파스 볼 3 중에 나왔던 건데 굉장히 좋았어요 그것도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이것도 지금 어쨌든 기술이 없는 건 아니고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개발해 놓고 대량 생산을 하고 실전 배치하려면 이건 또 다른 돈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 계기가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고요 응용을 하는 게 지금 실드 방패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것도 괜찮죠 거기다 전원하고 다 달아서 딱 킨 다음에 그 뒤에 숨는 그런 걸 지금 응용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클로킹 기술부터 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지는데 또 다른 기술은 또 뭘까요? 두 번째로 제가 꼽은 영화 속 나오는 미래의 무기 기술은 무탄피 소총입니다 영화에서는 어디 나왔냐면 그 유명한 에일리언2 우리 자주 온 거 아니에요 거기 나오는 제 신경도 말씀드리게 M41A 펄스 라이플 펄스 라이플 이것도 개발했었죠 그렇죠 탄피라는 게 총알을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하죠 왜냐하면 추진체 화약을 넣어서 쏘게 되니까 반대로 이것 때문에 소총의 무게가 많아지고 장비의 한계가 좀 있어지니까 사람도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죠 이 탄피를 없애버리면 배출 시스템이 없어지니까 총의 무게도 낮아지고 결정적으로 실제로 독일에서 개발했던 총에 G21로 불렸던 이 총에도 보면 탄을 작게 만들면 장전할 수 있는 양이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휴대 양이 굉장히 늘죠 그리고 이제 뭐 탄창에다 붙일 필요 없이 그냥 총에다 붙여버리면 되니까 이 총은 개념 자체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왔고요 실제로 만들기도 했었죠 독일이 근데 저는 그 영화 봤을 때 탄피가 튀는 걸 봤거든요 그렇죠 톰슨 기관총에다 붙인 거니까 그런데 설정상으로는 무탄피 소총이 왔고 사실 발사 장면 보여주려고 어쩔 수 없이 이게 튄 거죠 당시 기술로는 오그치를 할 수 있습니다 탄피를 제외할 수 있는 CG를 만들 수가 없었으니까 근데 이거는 영화적으로 보면 사실 탄피가 나오는 게 멋져 보이긴 해요 임팩트에 있습니다 총구화염도 실제 총 쏘보면 그렇게 영화처럼 많이 안 나가잖아요 그리고 이 기술을 일부분 이용한 거 아주 일부분 이용한 거 요즘 얘기하는 CTA 탄이죠 40mm 우리가 개발한 그런 건데 어쨌든 이 부분도 개발은 했었기 때문에 상황이 바뀐다면 계속해서 사업이 이어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겠죠 이게 미래 기술이라고는 하지만 이미 1980년대, 90년대쯤에 독일이 G11이라는 소총으로 해서 아마 냉전이 안 끝났으면 배치됐었을 것 같아요 장점이 많으니까 테스트 결과도 성공적이었고 나쁘지 않았거든요 반응도 총알을 4.73 구경으로 해서 총알 하나에 총에다가 그냥 한 300발 정도 끼워놓고 그냥 쏘면 되고 반동도 적고 탄자가 적고 탄피가 없기 때문에 반동이 훨씬 줄어들게 되죠 가장 큰 문제는 기술적인 한계도 분명 있고 예산상의 문제도 너무 컸고 처음 도입했을 때 리스크가 결국 그 벽을 못 넘었죠 언젠가는 해결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불가능할 것 같잖아요 이게 총알이 지금 이미 5.56mm 있고 7.62mm 있고 이게 될까 이랬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이렇게 러시아 전쟁을 보게 되면 변수가 생기게 되고 이 기술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면 이미 기술 자체는 있기 때문에 무탄피소총과 이게 준하는 무기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리고 또 첫 무기체계에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대한민국군에 들어온다면 대한민국 장병들 너무 편해지겠죠 땅수를 들고 하냐고 했죠 그 탄통도 안 들고 다니는 것만 해도 맞습니다 그렇죠 탄피 줍느라고 아주 정신없고 저는 서바이벌 게임 할 때 가스 채워놓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도 해도 좀 괜찮지 않을까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비비탄 총 장전했을 때 가장 약하거든요 기준점을 약하게 둬서 0.2줄로 해가지고 서바이벌 게임 하지도 못하죠 그걸로는 그 상태로 날라가다 그냥 거의 커브처럼 뚝뚝 떨어지는데 그거를 좀 어떻게 좀 개발을 잘해서 하면은 쇠구슬을 좀 이렇게 날카롭게 만들어서라도 하면은 꽤 살상력이 있는 무기가 됐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요 그냥 지금 현재 화양 무기체계 그러니까 5.56mm에서 7.62mm 체계가 굉장히 안정적이지만 한계도 사실 명백하거든요 반동이라든지 많이 가지고 다닐 수 없는 탄약량 그 다음에 조준 시스템 같은 걸 또 그러니까 보충해서 붙여놓는데 이것 때문에 총의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경우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저는 무탄피 소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잘하면은 제가 K-201을 군생활을 했었는데 그렇죠 한국군한테는 큰 도움이 되죠 탄피 죽을 필요 없어요 아 그것도 크고 진짜 30발 탄창 9개만 해도 무게 상당하거든요 맞습니다 그걸로 때려도 엄청 아플 거예요 그게 확 줄어드는 거니까 무게가 기계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해서 노리세만 해도 부품이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 문제를 좀 해결하는 방안으로 가게 되면 저는 무탄피 소총도 우리 곁에 쓱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기관총 사수 이상이었을 줄 알았는데 K-201 어울리네 K-201도 쓰고 K-3도 사용했죠 그렇습니다 점점 흥미로워지는데 또 다른 또 기술을 가진 그런 또 무기체계는 영화 제오원소 보면은 거기 악당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반사계 게리홀드만 아저씨 제가 좋아하는 배우 손에다가 이상한 총을 꼈는데 이 총이 별의별 다 나가요 그물도 나갔다가 했는데 저는 가장 부러웠던 기능이 저쪽에 도망치는 애를 딱 조준하고 딱 쏘면은 얘가 막 도망가는데 총알이 요리조리 요리조리 따라가서 맞추더라고요 제가 군내에 있을 때 사격이 큰 딜레마였거든요 막판에는 좀 잘 쏘긴 했지만 제 꿈이 열일곱발 쏘는 거였어요 열일곱발 만발이 스무 발이면은 열일곱발 맞추는 거 왜냐하면 열일곱발 이하로 쏘면은 PRI 또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눈도 나쁘고 막 사로 앞에 서면은 되게 긴장해서 옆 표적지에다 쏜 적도 있어요 옆 표적은 저는 열 발인데 옆 표적이 스물네발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많이 그러죠 흔히 저도 왜 그러냐면 윙크가 한쪽만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쪽에다가 어깨 견착을 하고 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야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복합이었어요 2사로 사격 끝 이랬더니 한두 발은 진짜 말씀대로 옆 3사로의 표적지에 갔고 기부해주고 또 몇 발은 꽁잡으러 갔고 아예 표적에도 없고 그래서 되게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변장 때 비로소 막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군도 빨리 컴뱃옵틱을 달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해결해줄 수 있는 문제가 찾아보니까 기술이 이미 나와 있더라고요 이그젝토라는 초정밀 특수임무화기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 국방부사나 방위고등연구소가 개발을 했던 무기였어요 어떤 개념이냐고 자료를 봤더니 총알에 날개를 달았더라고요 별의 벌거에 날개를 달아요 그러니까 작은 구경은 안 되고 여기서 실험했던 건 12.7mm 구경에 작은 날개를 달아서 레이저로 목표를 조준하면 발사된 총알이 레이저를 따라서 정확하게 딱 날아와서 은폐물에 완전히 숨으면 맞추기 좀 어렵겠지만 이동하는 표적은 2세대 대전차 미사일처럼 날라가서 맞출 수 있는 거죠 빅라이딩식으로 하는군요 그리고 12.7mm면 스쳐도 사망이기 때문에 요거는 장거리 저격용으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억은 영화 제목은 기억은 안 납니다만 혹시 원티드 얘기하시려고 하는 거 알죠? 원티드도 좀 기억이 나고요 그것도 굉장히 특이했죠 총알이 이렇게 막 휘어소기 또 하나 기억나는 게 총기에서 보면 거기서 조금 더 발전해가지고 실베스터 스텔론 주연이었을 거예요 자기 지문인식이 돼가지고 아 예 자기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이제 총을 저지드레드였죠 저지드레드인가요? 이름이 저지했어 어쨌든 발사가 안 돼 이런 것도 현실에서 있었으면 그거는 지금 미국에서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상용화는 안 됐으니까 근데 기사를 찾아보니까 2008년에 로키드 마틴이랑 텔리다인 테크놀로지라는 곳에서 공동으로 개발해서 개발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한번 나왔고요 2015년에 이그젝토가 실험에 성공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기사에서는 내년에 배치될 거다 내후년쯤에 선보일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강감우소식입니다 원래 기사들은 좀 설레바라 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관심을 끌려고 그렇죠 조금 앞서가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조회수 내리는 거랑 비슷하죠 약간 K-11과 비슷한 느낌인가? 그런데 기술 자체는 이미 나와있고 이게 획기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총을 장거리로 쏠 때 한 2, 3kg 적의 목표를 맞추려면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고 훈련을 많이 한 그렇죠 스나이퍼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스나이퍼는 돈이랑 시간 들인다고 나오지 않아요 천부적으로 타고난 킬러이다 대능비 수가 있고 감각 기출량 같아요 그다음에 또 조준경으로 상대방 머리가 수박처럼 터지는 걸 매일매일 보고 견뎌야 되거든요 우크라나전에 참전했던 캐나다군의 저격수가 현재 세계의 신기록을 갖고 있죠 가장 장거리 저격을 그런데 말씀대로 저격수 임무가 필요 없게 될 날이 오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고급 저격수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일반적인 병사들한테 조작법만 해놓고 쏘게 한 다음에 레이저로 목표를 조준하게 하는 건 보통 병사도 충분히 교육을 받으면 할 수 있으니까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예산 문제로 좀 딜레이가 되거나 상용화가 안 된다면 특수부대용으로는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비닉무기로 개발해 놨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어떤 영화를 봤던 것 같은데 적외선으로 본 다음에 네모나게 목표물이 탁탁탁 찍히더라고요 빨간색으로 그다음에 손을 따다다다다 그냥 쏘고 가요 그럼 탁탁탁 맞고 죽거든요 비슷한 개념이네요 유도총알이라고 부르고 스마트총알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 게 있으면 꽤 괜찮지 않을까 무기개발사를 보면 되게 특이했던 게 총알이 처음에 나왔을 때 전장식 총을 썼을 때는 멀리 나가는 게 꿈이었어요 조총처럼 계속 안을 쑤시고 그다음에 화약 넣고 100m, 200m 날아가면 멀리 날아간다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탄피가 들어가고 지금 같은 방식 가스 작동 방식으로 나오면서 멀리는 날아가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직선이니까 이거를 총을 쐈는데 내가 조준을 잘 안 해도 가서 알아서 가서 맞을 수 있는 총알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공산과학 영화에 나오는 대우원소에 나오는 이런 얘기죠 원티드 마지막 부분이니까 엔딩이 한참 멀리해서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초장거리 적용이 이것도 역시 대한민국군에 적용한다면 극소수 특수전 부대한테 굉장히 유용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얘기 나오는 대드론 무기로도 굉장히 유용하죠 일단 탐지를 해야 된다는 게 있긴 하지만 탐지를 해서 쏟는데 드론이 이동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레이저로만 조준할 수 있으면 로터 하나만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맞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능을 구현한다는 건 굉장히 극소수가 필요하고 그리고 돈이 많이 필요할 거니까 그런 상상을 해보게 돼요 특수전부터 이런 게 하나 만들어지면 대단한 거죠 정말 국가적으로 보호해서 아예 기술 노출이 안 되게 그렇죠 물론이죠 한국 방산도 대단한 지금 소개해드리는 모든 게 국가 비닉 무기 사업이에요 어딘가에서는 이미 실전 배치가 됐을 수도 있고 CIA 같은 데서 썼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이게 발각되면 사실 실패한 공작이니까 비공개죠 저는 이 세 개 제가 소개했던 것 중에 현실적으로 하나만 꼽으라 그러면 저는 스마트 총알 꼽아보고 싶어요 비슷한 거 지금 DX코리에서 보지는 않았습니까 40mm 이렇게 해서 나오긴 했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한국 방산이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게 있죠 그런 개념 자체가 패러다임 자체 드론이 나오면서 패러다임이 바뀐 것처럼 영화 속에서만 가능했을 것 같은 무기들이 현실화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무인 무기도 그렇고 드론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되면서 전력이 확충되고 이게 문제점도 해결하는 마지막에 스마트 총알 같은 경우는 정말로 드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좀 은밀하고 그런 걸 좋아해서 그런지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소개한 게 제일 개인적으로 갖고 싶기도 하고 이거 가지면 어디서 쓰시게요 나를 드러내지 않고 좀 비밀을 알고 싶은데 조용히 다니거나 자꾸 해리포터가 생각나니까 저도 해리포터 생각났어요 그리고 연애 생활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만약에 장점이 이런 거잖아요 그런 영화나 드라마에 나왔던 무기체계들이 우리한테 실생활에 듣지 마 있나 그리고 얘기 들어보면 생각보다 없을 법한 내용도 아니에요 물론입니다 저도 좀 놀란 게 조사를 하면서 이게 그냥 영화 속에 나왔겠지 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었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이미 개발됐어 이미 실험도 테스트도 했어 이렇게 된 걸 보면 사람의 상상력은 한 발짝 한 발짝 앞에 나간다 우리가 Back to the Future라는 시리즈가 나왔을 때 그 속에서의 상상되는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말 먼 얘기인 것 같았는데 꽤 구현됐어요 점점점 나오고 있었죠 나이가 드는 이 시점에서 보니까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동조절 신발이라든가 맞습니다 호버보드도 지금 나왔고요 그렇죠 보드도 공중에 떠가지고 가능하죠 가능하고 기술도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이게 또 군용 무기만 되는 게 아니라 민간에도 또 도움이 되는 우리 박연희 광학 클로킹 기술 가지면 여러 유용하게 쓰신다고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마음에 안 든 사람은 몇 대씩 때리고 때리고 숨고 때리고 숨고 누굴 제일 때리고 싶나요? 나 나 엄청 많을 것 같아 수사 같은 데 활용해도 되겠고 그렇죠 상상의 나래가 펼쳐집니다 저는 예전에 있던 회사의 모 분이 있어요 그분 꿀밤 두 대 정도 때리고 회사에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상사분들 타겟이 됐고 갑자기 미생이 생긴 느끼지도 못하는데 한 번 봤고 영화가 현실을 따라가는 그런 현실이 영화를 따라가는 거죠 이 시리즈 계속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스타워즈 시리즈에도 무수히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 안 가서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저는 광성군 꼭 보고 싶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이트 세이버 맞습니다 득템 할 수 있는 그런 무기책이죠 자 이렇게 이번 시간 이렇게 세 가지를 액기스로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렇게 주셨는데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3탄 4탄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청취해 주시면 그만큼 또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고 만약에 전쟁사는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넓어지는 그런 코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꼭 팩트를 다룬다는가 진리를 다룬다는가 이런 거라기보다는 자유로운 상상 그렇죠 상상의 나래를 펴보는 거고 만약에 어땠으면 그렇죠 우리 댓글에도 나오잖아요 1910년에 대한민국군의 기갑여단이 그렇죠 그 시대로 갔으면 이거 아주 참 맞습니다 멋진 상상 같아요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도 해요 하도 그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님께서 힘드셨죠 혼자서 명랑해전 때 그 버티기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혼자서 버티셨잖아요 처음에 쭉 한 몇 시간 동안 몇 시간 동안 미래에서 과거로 가서 도와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상상 상수리한 가만 가도 큰 도움이 되겠죠 파이널 카운트다임에 대한 영화가 생각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오래된 영화인데 그게 혹시 그거 아닌가요 F-14가 F-14가 제로센 격추하고 엔터프라이즈가 과거로 갔네 물론 역사는 바뀌진 않지만 맞습니다 시간이 좀 되면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또 하시네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는 코너 바로 만약의 전쟁사 코너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 갖고 찾아뵙도록 약속드립니다 정철이 함께 형래 밀덕